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심화강의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배웠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과세를 배우잖아요? 뭐가 기억나나요? 농지와 교환분압. 농지의 교환분압은 차액이 있을 때는 큰 편에 얼마까지 비과세한다? 4분의 1. 그럼 교환하면 신농지가 들어오죠? 신농지는 사후관리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3년 이상 거주경작. 3년 이상 거주경작 하려고 보니까 6개월 만에 수용당했다. 그럼 수용도 몇 년 이내에 당하면 된다? 3년 이내. 그럼 6개월 경작하더라도 부득이하니까 3년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 고로 농지와 교환분압은 숫자가 어떻게 된다? 쌈쌈, 4분의 1. 쌈 싸먹을 때 4분의 1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78쪽 옆에 292쪽으로 돌아가죠. 자, 경계의 변경으로 지급받은 조정금. 조정금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어떨 때 279 꼭대기. 특별법의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 상면적이 밑줄거와 감소. 그럼 내 땅이 줄어들면, 내 땅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국가 등으로부터 조정금을 받겠죠? 그런데 이 조정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그래서 박스, 이 부분. 자, 토지의 실제 연안과 일치하지 않하다. 일치 않아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그리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더불어 어찌고저치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경계약청으로 지적공부 상면적이 증감되다. 그럼 증가되면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감소되면, 감소되면 뭐다? 조정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 면적 증가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증수하거나 지급한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이것도 정리를 잘해야죠. 감소됐다. 그럼 조정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증가되면 조정금을 땅 주인으로부터 뭐다? 증수합니다. 그래서 지급받은 것은 비과세. 그리고 증수한 것은 뭐다?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즉,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시행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내 땅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것은 조정금을 주고받는다. 거래가 아니다. 비과세. 그럼 증가되면 국가는 조정금을 걷어야 되겠죠? 이것도 뭐다?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서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것은 04번입니다. 1세대 1주택 그리고 딸린 토지까지. 집 하나. 하나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그래서 비과세는 뭐예요? 과세하지 않죠? 신고 신청이 필요 없다. 과세권자가 법에 의해서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다. 즉, 과세하지 않는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주택. 상가는 과세예요. 우리가 주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상가는 영업용 건물. 일반 건물은 과세하겠죠? 자, 기초가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자, 박스. 박스 하기 전에 거기 네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만 해준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안 해줘요. 주거생활 안정은 거주자를 위한 거니까. 주거 안정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대이므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원칙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항상 양도일 현재입니다. 취득일 현재 그러면 큰일 난다고요. 양도일 현재.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갖고 따지죠.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장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기준이고요. 양도일 현재. 1세대 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1주택. 주택 하나. 국내 겁니다. 국외 거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 주택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주거생활 안정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번. 2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보유기간 중. 이게 중요하죠. 2년 보유기간 중. 옆에 살짝 적어요.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은. 이거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집을 샀는데.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2년 보유기간 중. 2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 실거주. 이거는. 이 조정 지역은. 어느 시점에서 따진다. 취득 당시. 이거는 취득 당시 시점으로 따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등기된 경우. 그럼 땅도 비교해서 해야죠. 토지도. 대지도.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뭐다. 도시지역 밖은. 정착면적의 10배까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네. 과로. 과로는 3배도 있고. 5배도 있다. 뒤에서 배워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은 3배. 주상공은 3배. 뭐 이런 거 있어요.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은 5배. 단. 도시지역 밖. 밖은 10배까지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3배. 5배짜리로 구분한다.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등기된 경우는 딸린 토지 한도가 있습니다. 5배, 3배, 10배까지를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돌아가네요. 1세대가 뭐냐. 1세대는 원칙이 밑줄 그어. 거주자, 비거주자 하면 안 돼요. 및 배우자. 결혼을 해야 됩니다. 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해서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혼했잖아요. 근데 같이 살아. 숟가락 놓고. 그러면 이혼했지만 위장 이혼을 했죠. 이런 거는 1세대로 본다. 자호간 그 뜻이에요. 포함. 그리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을 포함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280페이지.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말한다. 자 그리고 취약,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에 퇴근한 사람을 포함한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뭐다? 1세대는 거주자,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를 포함한다? 가족을 포함합니다. 가족을 포함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된대요. 가족 단위를 말한다. 자 그 다음 1세대. 예외. 자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죠. 요즘 20대, 30대들은 거의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려요. 절반 이상이, 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산대요. 1순위가 뭘까요? 왜 결혼은 안 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대요. 경제적 부담 사유로 결혼을 안 한다는 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세법은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봐주겠다. 자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래서 1세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우자가 증여가 아니라 사망, 이혼.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돌아가시거나 이혼하면 1세대다. 그리고 3번, 소독세법상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밑줄 그어요. 중위소독 40% 이상, 소독을 10가지로 쭉 나열해서 중간소독 40% 이상, 약 100만원 전후가 되는 거야. 즉, 일정한 소독이 있으면 1세대다. 알바에서 1세대다. 그런 건 인정을 안 해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한 소독이 있어야 된다. 40% 이상,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해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1세대다. 그래도 법에 의한 일정한 소독은 중간소독, 중위소독 40% 이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다. 그리고 다만 나와있죠? 미성년자는 소독이 없잖아요. 1세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미성년자도 부득이할 때는 1세대로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뭐가 나왔다? 가족의 사망, 밑줄 그고요. 가족의 사망. 그럼 미성년자가 일을 저질러서 결혼하죠? 그럴 때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대로 본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원칙이 1세대가 될 수 없다. 어떨 때는 1세대가 된다? 가족 사망 또는 결혼. 결혼. 여러분들은 몇 세에 결혼했나요? 다 성년이 돼서 결혼했죠? 또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내 옆집 아저씨는 친구가 됐는데 18살에 결혼했대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애들이 엄청 커요. 나이도 많고. 잘 살아요. 알아들었나요? 노력했겠죠? 자, 그 다음. 자, 박스.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밑줄 그어 갖고. 단독 세대.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때는 항상 부부는 동일한 세대다. 왜 이런 게 나와 있을까요? 남편도 집하나 부인도 집하나. 그럼 먼저 파는 것은 과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세대를 분리합니다. 그럼 각각 하나니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받으려고 단독 세대를 구성하다가도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나 어머니가 집하나 딸이 집하나 동일 세대입니다. 그럼 2주택이잖아. 2주택이죠? 먼저 파는 것은 과세하니까 세대를 분리합니다. 딸과. 이럴 때는 각각 세대다. 그래서 부부가 흩어지더라도 부부는 동일한 세대. 부부를 뺀 가족이 흩어지면 각각 세대다. 자, 2번. 1세대 1주택에 죄송합니다.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네요. 그래도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코로나가 아니래요. 약간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조금 이상한 행동하더라도 넓은 가슴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할 거는 다 해요. 자,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튼 대지와 건물을 밑줄 그어. 동일 세대. 그래서 아들이 건물 주인. 땅은 부모님 주인. 그럼 동일 세대니까 집 하나로 본다. 그래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이렇게 해서 1세대 개념과 사례를 설명해 드렸네요. 자, 그 다음 1세대가 몇 년 보유를 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조정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자, 보유기간.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밑줄 굳고. 자, 그럼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실거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라 밑줄 굳고.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 실거주. 그러나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안 돼요. 실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사후관리가 들어간다고요. 자, 1번 일반지역. 1세대가 양도일원제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뭐다? 2년 이상인 것. 보유가 2년 이상. 그런데 과로가 뭐다? 비거주자는 원래 세금 혜택이 없죠? 그런데 비거주자가 뭐예요? 거주자로 전환됐다. 그럼 거주자잖아. 그럼 2년은 몇 년 보유를 해야 된다? 밑줄 그어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은 3년. 그래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3년 이상 계속하고 계속 보유하고 거주하면 2년 이상 보유한 걸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다. 조정대상지역. 대부분 해제가 됐죠?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어디만 남아있어요? 다 해제가 됐잖아요. 서울, 강남 3구, 용산만 남아있고 전국이 다 비조정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용산만 남아있다고요? 집값 상승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조정지역을 만들어서 투기를 못하가끔 만드는 지역이죠? 여러 가지 대출 규제도 있고 등등등. 자, 포인트는 조정대상지역의 판단은 밑줄 그어 취득 당시.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에 있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은 필수 앤드 보유기간 중 밑줄 그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조정대상지역은 있잖아요. 17년 8월 2일 대책에 의해서 발표된 거예요. 8위 대책. 그래서 2017년 8월 2일 대책에 의해서 우리가 수없이 지난 정부 때는 대책이 수없이 나와 세무사도 헷갈리고 국민은 더 헷갈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자, 그건 무슨 대책이 그렇게 많은지 세무서도 헷갈리고 다 세법 때문에 머리가 찌끈찌끈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박스 자, 근데 집을 하나 딱 사서 조정대상지역인지 모르고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모르고 사면 뭐다? 규제지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모르고 어떻게 사?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박스 거주자가 조정대상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이전에 그래서 이거 8위 대책이죠? 8월 2일 이전에 그럼 8월 1일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모르고 샀잖아. 그래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일시다가 계약금 지급이란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돼. 다주택자는 안 돼. 무주택자죠? 이런 경우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원칙은 2년 거주를 해야죠?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금 지급 엔드 계약금만 지급하면 안 돼요. 계약금 지급하고 어떻게 된다? 사실이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거 잔금은 안 끝나도 괜찮아요. 모르고 계약했으니까. 자, 그 다음 2번 조정대상지역이 네 군데 남았잖아요. 나는 살 때 취득 당시 조정이었어. 근데 올해 해제됐죠? 그렇더라도 2년 거주한다. 그래도 조정대상지역의 2년 거주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조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양도 당시에는 양도 당시에는 보다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됐다. 그렇더라도 취득 당시 기준이므로 어떻게 한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 당시 조정이면 양도 당시도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1주택의 판정 그래서 주택이란 항상 세법은 실질과 세 원칙에 따라 실질로 따지죠? 허가예보나 공부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밑줄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다? 주택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자, 1번 요거는 별 하나 붙여요 자,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자, 밑줄거 공부상은 주택이다 근데 사실상은 영업용 건물을 사용한다 세금은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그럼 사실상 뭐다? 건물로 과세 건물로 과세하니까 비과세하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즉 상가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나 공장 내 합색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은 상시 항상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주로 가족이 사용하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뭐다? 콘도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 건물로 봐서 과세합니다 그리고 2번 딸린 토지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 정착면적 계산식 과로도 잘 봐요 무허가 정착면적도 3배 5배 10배를 따질 때는 뭐다? 포함한다 실질로 따지니까 그래서 5배 3배 10배까지가 있다 뒤에서 배워요 그리고 3번 자 그래서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에 하나하나 자 하나의 주택은 어디에 있는 주택을 얘기한다 국내 주거생활 안정 국 왜 하면 큰일 나요 양도 당시 항상 양도 당시 하나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야 오는 점은 없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내가 주택을 2개 3개 갖고 있어 3개 팔고 팔고 하나 남았죠 그럼 양도 1 현재 하나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 거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그래서 양도 1 현재 양도 당시입니다 양도 1 현재 하나 충분하며 2년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 없어야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위에서 설명했어요 1번 주택이란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2번 1세대 1주택 과 여러 개의 상가를 소유하다가 주택 하나 여러 개의 상가 상가 팔 때는 무조건 과세하죠 그럼 주택은 하나니까 뭐다 요건이 충족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 하나니까 상가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합니다 자 3번은 아까 했잖아요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이 공부상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그럼 영업용 건물은 과세하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 한다 보지 아니 한다 과세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항상 근데 다만 매매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특약 특약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래서 멸실한 경우에는 내매 계약일 현재로 한다 멸실했으니까 없어져 버렸으니까 없어지면 뭐다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특약에 의해서 이럴 때는 양도일 현재가 아니라 집을 과세하는 것이므로 매매 계약일 현재 자 그다음 5번 1세대 주택을 양도했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네 부득이 공부상 1세대 2개가 됐어 그럴 때는 매매계약서 등에서 1세대 1주택 이미 확인될 때는 하나로 비과세 합니다 5번은 별 딱 붙여 자 갑돌이가 두 채입니다 A주택 B주택 B주택을 양도합니다 양도해서 그럼 원칙은 과세하죠 B주택을 팔아요 B주택을 양도한다고요 을또리에게 근데 을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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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을 주고받았어요 B 팔았죠 을또리에게 그럼 잔금이 끝났어 잔금을 끝났어요 근데 을또리가 뭐를 안해가 등기를 안해가 그럼 공부상은 몇 개야 두 개 잔금은 끝났는데 그럼 잔금이 끝나면 을또리 거잖아요 근데 등기를 안하니까 정부는 을을 몰라 그럼 이주택이야 이주택입니다 그럼 이해를 팔 때 원칙은 과세한다 너무 억울하잖아 등기를 안해가니까 그래서 잔금 끝난 거를 입증하라 증명하면 하나로보와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매매 계약서 등에 등에 의해서 증명 입증하라는 뜻이죠 1세대 1주택 김의 사시랑 확인될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한다 자 그 다음 6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대지와 건물을 밑줄 그어 동일한 세대 그럼 몇 개로 본다 하나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랑 구성하면 각각 하나입니다 동일한 세대 그러면 하나로 본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7번 밑줄 그은 거는 잘 봐줘야 돼요 7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양도세는 왜 거둬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할 때는 여러 사람 그러면 어떻게 본다 그 주택을 각자 즉 각각 하나로 봐요 근데 1번은 뭐다 동일 세대원끼리 공유합니다 동일 세대원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이 그럼 하나로 보죠 그래서 공동 소유 토지 이럴 때 뭐다 공유했을 때는 동일 세대끼리는 하나로 보고 동일 세대가 아닌 여러 사람일 때는 각자 하나로 본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9번 1주택조는 부스토지를 분할양도합니다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1주택조는 부스토지를 분할양도했다 그럼 이럴 때는 당연히 여러개로 봐서 뭐다 과세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리고 10번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동시에 팔았죠 같은 날에 동시에 팔 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는 비과세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밑줄고 거주자가 선택합니다 과세권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2개를 동시에 팔아서 같은 날에 하나는 비과세를 해줘야죠 순서를 누가 정한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 그리고 11번 12번을 했고요 자 대표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표예제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에 있어서 1주택에 대해 옳지 않는 것 1번 1세대 1주택 과 집 하나 여러개의 상가 그럼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하죠 그 주택을 양도했다 하나잖아 항상 문제 풀 때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 가정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양도로 본다 그럼 상가를 양도하면 지문이 보지 아니한다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권을 갖춘 대주야 구문을 밀출구 동일 구성원이 동일 세대죠 그럼 몇 개로 하나 그래서 구성원이 각각 소유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일 세대니까 그나 다른 세대 여러 사람이 그럴 때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아주 중요한 질문 각자 각자 하나씩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각자 하나씩 지분이 가장 큰 자 틀렸죠 지분이 가장 큰 자는 임대업에서 공유 주택 수 따질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가 사업소도 임대요 여러 사람이 공유했다 그런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 일 때는 각자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러나 양도세는 무조건보다 양도세는 무조건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각자 1주택 각각 하나로 봅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니까 과세하죠 본다 보지 아니야 한다 보지 아니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 별장이나 기숙사나 합숙소는 1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야 한다 보지 않습니다 별장은 사치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비과세 하면 안 되죠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별장은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이에요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면 별장이 돼서 사치 세금을 중과세 하죠 이런 것들은 비과세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4번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 비과세도 안 해주겠다 감면도 안 해주겠다 과세 과세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비과세와 감면은 이거는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또는 신청을 안 하는 거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법에 의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면은 뭐예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거예요 감면 이거는 경감 일부 깎아주는 거 50% 경감 100%까지 깎아주는 거를 면제라 그래 그래서 합쳐서 감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50%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 그래서 이거 받으려면 반드시 세무소 가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한 다음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둘 다 세금이 없다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이에는 신고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쭉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일부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 그럼 비과세는 처음부터 세금 계산을 안 해요 그래도 공통사항은 뭐다 세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없다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이에는 신고한다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럼 4번의 1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 12월 초과는 고가주택의 양도다 자 1주택이에요 자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죠 그러나 1주택인데 고가주택을 양도합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고가주택은 실지 거래가에 얼마 12억 초과는 모든 주택을 고가 그래서 국세에서는 고급이라 안 해요 지방세법에서는 고급주택이지만 국세에서는 가액 12억 기준을 갖고 일반주택인지 고가주택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12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은 고가주택입니다 그럼 비과세 요건을 충족되더라도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하고 초과 부분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율만큼 과세가 들어갑니다 뒤에서 배우네요 그래서 12억을 초과하는 것 그래서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실지 거래가에 절대 기준시가하면 안 돼요 양도 당시 그리고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를 안 해주고 당연히 과세하죠 그럼 우리의 중개사 시험은 감면은 참고사항 비과세 유지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허위계약서를 썼다 비과세 감면을 제한합니다 허위계약서가 뭐다 다운계약서를 썼다 업계약서를 썼다 세금을 추가징수해야죠 그래서 허위계약서를 쓰거나 즉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업계약서를 쓰면 비과세도 안 해주고 감면도 안 해준다 자 내 1주택이 비과세 주택이야 업계약서를 쓰고 다운계약서를 써 왜? 나는 비과세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업계약서를 써달라 다운계약서를 써달라 나는 비과세니까 손해볼 게 없잖아 쓰는 순간 세무서에 걸렸다 그러면 비과세를 안 해주고 추징하게 됩니다 세금을 추징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추징 세금만을 배우는 거야 자 추징하되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업계약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기부정 10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밑에 아주 어렵습니다 용어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 매매 매매했죠? 밑줄 긋고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밑줄 긋고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다르게 적었어요 매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고요 그럼 숫자를 한번 적어봐요 매매계약서 거래가액이 있고 옆에 실지 거래가액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요 그럼 매매계약서는 3억 5천이야 실지 받은 돈은 3억이야 이렇게 다르게 적었어 그럼 업이다 다운이다 5천만원 계약서는 뭐다 3억 5천 실지 받은 돈은 3억 업계약서를 쓴 거죠 다운과 업 상관없어요 그럼 차액이 얼마야? 5천 이거 갖고 세금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다르게 적었다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에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분의 금액을 뺀다 밑줄 그어 뺀다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빈답니다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그래서 비과세 받을 세액이 이거 1주택이에요 1주택 그래서 비과세 받을 세액이 뭐다? 3천만원이야 세금을 계산하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뭐다? 3천만원 비과세 해주잖아요 근데 업을 쓴 거야 그럼 안된다 그래도 뺀다 어디에서?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그래서 오른쪽 박스로 갑니다 박스로 갑니다 1번만 알면 돼 별 딱 붙여요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었을 경우 양도소득산출세액과 양도소득산출세액과 3천만원 딱 적어요 내매계약서 거래가액과 실지거래 차액 중 적은 금액 차액이 얼마다? 차액이 5천 5천 차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 받을 세액이 나왔죠? 그래서 5천만원 차액과 비과세 받을 세액 중 큰 금액 적은 금액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 맥시멈이 그래서 적은 금액이 이거잖아 이거는 큰 금액이고 이건 적은 금액의 차액을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뺀다 그럼 3천만원이잖아 그럼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3천만원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제로 그럼 제로 그럼 비과세 받을 세액이 3천만원에서 제로가 되면 이에는 과세를 해버린다 추가징수하는다는 뜻이에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자 첫 번째 차액을 계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비과세 받을 세액을 계산한다 문제의 제시가 되겠죠? 제시가 돼 그래서 차액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세액을 뺀다 그래서 뺄 금액을 물어보면 얼마를 다 판다 3천만원 비과세 받을 금액을 물어보면 제로가 돼요 제로 뺄 게 뺄 금액은 추징할 금액 과세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액을 계산한다 두 번째 비과세 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문제에 나오겠죠? 그럼 1번과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 적은 금액 적은 금액 큰 금액 하면 환급해 줘야 돼요 환급까지는 안 간다 이거지 그래서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뺀다 빼 그럼 재료 그럼 이거 뭔 뜻이야? 비과세 받을 금액이 제로가 돼 그럼 과세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천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박스에 나왔잖아요 배제 금액 1과 2 중 적은 금액을 어디에서 뺀다? 적은 금액을 비과세에서 적은 금액을 비과세에서 배제한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1과 2 중 적은 금액을 감면 필요 없고요 적은 금액을 비과세에서 배제한다 즉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 산출세 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대표 예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대표 예제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쉬었다 대표 예제 해설 들어갑니다 대부분 아주 의뢰시 인 지도 인 인 과세 하